김재희의 특장차 기업이 미국 업체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완주군이 한우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김재 만경농공단지에 있는 특장차 기업 HR-ENI가 미국 기업과 건설기계 장비 5억 불 수출 본계약과 10억 불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재 씨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건설기계 전시회인 콘엑스포에서 특장차 기업 주식회사 HR-ENI가 미국 MEC사와 1조 3천억 규모의 전기구동 핸들러와 자주식 크레인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년간 6,500억 상당의 자주식 고소장비 수출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김재 특장차 단지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와 HR-ENI 그리고 미국 MEC사 간의 이번 수출 업무 협약 체결은 김재 특장차 기업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며 북미 수출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한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축산단체와 한우 감축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현재 3만 7천여 두 가운데 2025년까지 7천두를 감축하겠다며 암소 감축과 소비 촉진, 고향사랑기부제 담요품으로 한우고기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품질관리원, 전주김재완주축협 등과 혈통관리를 지원하고 농가의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산업을 하는 농가 경영이 장기적으로 어려울 전망인데 군과 유관기관 그리고 축산단체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창군이 봄철을 맞아 해경과 어빈단체 등과 구시포항에서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20톤을 수거했습니다. 고창군은 올해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바다환경지킴이와 폐어구를 수매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